네. 네. 이렇게 축상이야 또 여기가 짜증 났지 일 것 같아. 내가 짜증 났을 것 같아서 진짜 신경 없어요. 뭐라 그러지 순간적으로 그냥. 머리고. 이거고 다 부시고 깨버리고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 있잖아. 응 맞아요 지금 내 심장이 지금 딱 그래요 응 그냥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냥 정말 막 사람들 드글드글 그 한 속에서 막 내가 농락당한 게 싫고 내가 막 억울해 죽을 것 같고 심장이 지금 그렇다고. 맞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왜 나한테 이렇게 비 쓰고 막 막 막 막 막 꼿는 말만 하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싸워요. 그니까 뭐 제 얼굴을 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아니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매일 그 뭐라 그러지 혼자. 소리 없이 당한다 그래야 되나. 뭐 까발 수도 없고 딱 까발 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딱 그거. 맞아요 제가. 저 윗동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윗동서를 봤는데 제 하창시절에 후배인 거예요. 2년 후배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하창시절 당연히 내가 선배니까. 선배로 해서 학교 규율에 따라서 그걸 좀 체크한 것 뿐인데. 어 진짜 내가 때리더라 한 것도 아니고. 야 너 똑바로 못하고 다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걔를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머리를 뭐. 길을 뜯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근데 뭐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후배가 10명 있었는데 혼자 막 머리에 막 이상한 거 꽂고 댕겨 막 이래가지고. 길을 어긋나서. 그런 걸 조금 윗박지르고 그런 것 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결혼 와서 그게 윗동서인데 제가 윗동서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만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윗동서님이니까 공경도 하고 말 좀 잘 듣고 하는데. 아 그건 과거인데. 그럼 과거 일은 지금까지 한다는 게 수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언니가 뭔데 귀를 잡아. 아이고 뭐. 선배들이 평일에 선배를 키워 잡을 수 있는 거죠. 참 그 수준이 아니잖아. 그 수준이 아니라. 언니 이런 게 있어요. 언니는 무심코 던진 돌이지만. 약자한테는 약자한테는 그게 정말로 힘든 피 눈물도 될 수 있었고. 잠시 동생 동생의 마음을 닫아보면. 학폭이라 그래야 되죠. 선배가 아니라 학폭이라 그래야 되죠. 가끔씩. 아이씨 그냥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스트레스 받으신다며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나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학폭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언니는 학폭에서 가담했고요. 그 동사란 분은 거기에 매일. 언니네. 구타의 희생타가 됐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어. 동사가 여기서 울어요. 나한테 말을 해요. 그때 심정은 위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가 힘들었고. 학교 가기가. 공포가 너무 쓰러울 만큼 학교 가기가 싫었을 때 싫었대. 그러면 언니가 뭐 아무리 철이 없다 그래도 한 여자의 인생을. 젊었을 때 그 청춘에 덜덜덜덜 떨게 사는 언니의 죄책감은 한 번도 유추본 적이 없나. 당연히 없죠. 저는 뭐 당연히 후배니까 선배한테 잘해야 되고 선배한테 인사 깍듯이 해야 되고 잘 못하면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한 대 정도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언니 사고적이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선배로서 언니는 귀를 잡았던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것은. 선배로서 귀를 잡았던 게 아니라 언니 약간 내가 뭐라 써 학교 폭력에. 놀던 여자라고 언니가 한 사람이었다고. 거기에 그 아이 아이 한 사람 희생탈을 삼은 게 언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다 대답해 주시면 돼요 뭐 귀를 잡아 귀를 잡고는 개뿔. 응 전 타당한 일을 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당한 일을 이야기했어. 그럼요. 그러면. 잘 됐어요. 타당한 일을 했죠. 언니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 못 벗어나가요 왜. 타당한 일을 했어 언니가 언니 그 지금은 지금의 동서예요 그땐 언니 후배했고요 후배 타당한 일을 해서 그렇게 때리고 돈 뜯어내고 그 아이한테 그렇게 협박했나요. 돈이야 뭐 많이 안 뺏었어요 그냥 뭐 예 저기. 아니 뺏고 안 뺏고 간에 그 소심한 성격에 언니가 만난 언니 내가 뭐 또 어디 어디에서 나를 괴롭힐까 덜덜덜 떨던 사람의 심정을 생각 안 해봤냐고 내가 묻잖아 언니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지 그치.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죠.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지금 겪었던 것을 똑같이 언니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거기에서 그냥 동서하고 뭐고 떠나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왜 자네 나한테 왜 이렇게 형님 나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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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대하나 그런 놓친 반성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그 여자 내가 봤을든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도 나는 언니가 더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동서가 더 불쌍해요. 형님이죠. 형님이 더 불쌍해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 형님 뭐 깔아 깔아뭉길까 언니 구공리에다가 언니 장끼 언니가 지금 장끼 언니 당하고 있잖아. 그러기에는 언니가 얘 못 이긴다는 줄 알아요. 언니 신랑보다. 그 언니 그 후배지 형님이지 언니 형님의 신랑이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직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훨씬 언니 신랑보다 낫거든. 네 그건 맞아요. 돈도 잘 버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남편 든든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 남편 돈 잘 벌겠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거기다가 공경하는 또 맨홀이에요 그 분. 형님이란 분이. 시어머니한테 용돈 팍팍 주겠다 언니 그런 지금 여유 있어요. 그 대신 마음적으로 잘하고 형님한테 제가 잘하고 항상 시키는 일 네 네 하고 잘 따르고 하는데 항상 같이 있을 때 막 너무 막 300명씩도 변하니까 괴물 변해가지고 저를 막 나쁜 사람 만들고 시어머니한테도 가가지고 아 왜 저렇게 하는 일 맨날 말씀만 부리고 제대로 못 한다고 아 전 진짜 제대로 잘했거든요. 성차림 할 것도 다 가지려니 잘했는데 저거 잘 못해갖고 형님이 다시 다 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한 걸 좀 예의 있게 좀 들어봐요 언니가 지금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언니가 그 물론 과거지만 동서한테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정말 갖고 형님한테 있었다면 조금만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철 없을 때 그 학폭이 날 동서를 그 착한 동서를 이렇게 나한테. 그 훗날에 부메랑이지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던질 줄은 몰랐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응 그걸 갖다가 그대로 자기 이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만큼 당했는데 언니 같으면 언니 얼굴 보고 웃음이 나오겠니. 안 나오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맨날 마음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혼도 하고 싶기도 하고. 바로 이혼을 그냥 해버릴까. 이혼 수가 없어요. 응. 그 신랑한테 아마 하자 어깨 보이고요. 신랑이랑 말하지. 응 단지 동서에 옛날에 자기가 형님한테 당했던 거 우쿡쿡쿡 우러나면서 한 번씩 한 것뿐인데 내가 봤을 땐 언니가 더 크게 이를 더 번져가지고 옛날에 그 기드 난 밑에서 기든 애가. 나를 시키고 있고. 응 돈도 더 잘 쓰고 있고 나한테 돈 뜯기고 나한테 질질 짜른 애가 울었던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 형님이 돼서 신랑 잘 만나서 부귀영화 노래니까 내 속이 더 터지는 거 아닌가. 응. 아니 그렇잖아요. 기라고요. 응. 동서가 언니한테 물론 뭐 나쁜 말 한 것도 알아요. 아까 근데 그랬잖아요. 언니의 니의 뉘이침이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근데 나한테 말한 것도 그대로잖아요. 나 언니 따라 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응 나는 진짜 학교에서 무슨 귤 반장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학교 폭력의. 우두머리였다고. 그 우두머리가 나의 신랑의 만화가 됐어. 내 신랑의 만화가 된 게 나 말도 안 나오네 내 신랑의 동생의 만화가 됐고 나는 그 신랑 잘 나가는 신랑의 와이프가 됐어. 나 같아도 없고 안 급하며. 천사 아니고서는. 천사라도 나는 안 급할 거 같아. 자기가 당했던 거 아까 더더더더더떨어가지고 학교 갈까 싫은 만큼의 언니만 보면 오금이 절었어. 그 동서가 언니한테 조용히 동서 옛날처럼 동서 동서 이렇게 해 주길 바랬어. 동서 나 뭐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길 바랬어. 언니가 바라는 건 아마 그거였을 걸 그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버리 버리세요. 어 족같은 버리 버릇이라고요. 어쨌든 옛날에 언니가 그니를 희생타가 되게 맞는 건 사실이었고 그 애한테 공포스럽게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내 부모가 자식한테 공포스럽게 한 것만 공포스럽게 한 게 아니라고 이 공포가 더 무섭다고. 그 더 무서웠고 근데 언니는 반성이라는 건 이만한 개구리 눈물만 두 꿈도 없잖아.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이 잘못했어요 언니네 불행한 언니네 삼월 언니네 가정상을 불행 언니 불행했던 어렸을 때 언니네 삼월 왜 애들한테 학교 애들한테 풀어갔어요. 언니 그 한 번에 그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한테 맞으면 왜 똑같이 학교 가서 애들한테 때렸는데요. 그게 학평 학족 복력이지 뭐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애들 잘못해서 뭐 애들 잘못했는데 돈 달라 그래. 음. 약간 장난으로 한 거. 그게 장난이에요. 장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왜 아직까지 동서가 마음속이 그러네요. 너 인간 될 때까지. 어 너 철저히 인간 네 마음속 뜯어 권칠 줄 때까지 권칠 때까지 한답니다. 나 어렸을 때 니가 앉으라면 안 주고 니가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니가 때리면 맞고 울던 그런 후배 아니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 많이 착각했어요. 많이 착각했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심성 괜찮고요. 어. 심성 괜찮아요. 언제 당했던 거 뭐 일부도 안 돌려주고 있고 막 뭘 그렇게 괴롭다고 힘들다고. 얘가 와서 이혼 언제 할까요. 이혼해도 될까요. 그중 구급으로 보러 오신 거야. 아니면 우리 동서가 언제 성격이 변할까요. 어. 성격은 언니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변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언니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닐까요 비겁해요 약자한테는 정말 강하고 강자한테는 어 무릎 쪼아른 언니들한테는 비겁해요 오히려 그 그녀는 학교 다닐 때 약자였어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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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였다고요 어 그런 애 때려가지고 그렇게 여기 더더더더 떨게 만들때는 언제고 지금 왔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지금 이만큼도 안 갚고 있는데 그건 무섭다 아니 그게 힘들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나 앞에서 질질질 울었던 애가 아니 큰소리 치니까 그거 못 받아주겠다고 아우성 쳐요. 응. 제가. 내가. 말은 하세요 내가 틀렸어요. 제 성격을 한 번에 굳히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내가 다른 말하고 있는 거 사후적 말하고 있네 내가 틀린다고 물어봤잖아 지금.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잘못했네요. 많이 잘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동서를 떠나서 한 번이라도 옛날에 내가 선배 있던 내가 후배한테 어떻게 했는지 후배한테 정말 인간 대접 안 해가면서 때렸던 거 한 번만 한 번만 진심으로 한 번 여쭤보세요. 응. 여기가 덩어리가 그대로 불같이 쳐 있어요 당신만 보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 당신만 보면 여기 섣고 쳐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동서가 더 불쌍해요 당한 당신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응. 그 가식 진짜 가식은 당신이에요 시댁에서 그걸 알까 동서는 그것까지 아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긴 한데. 그럼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내키는 사과는요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이라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사과는 초등학교 일학년도 알아요 마음에 내키서 사과를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다 알아요 내키지 않은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응 그리고 그런 사과는 아마 필요 없을걸요. 진심으로 방송을 하고. 못 이겨요 언니가. 지금은 못 이겨요 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날 악바리처럼.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버렸고 이기는 법을 언니가 어렸을 때 그 이쁜 나이에 언니가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구타로다가. 그러니 언니가 뻔뻣스럽죠 아 이상은 못 면하고 싶은데 그냥 말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내키지만 사과가 아니라 그때 그 아이는 힘들었었겠구나 그 아이 그때는 그 아이는 어떻게 나갔다면 내가 그 아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빨리 나올 거예요 동서가 잘나간 동서한테 부름 사지 마시고 잘나갔네 그 아이였고 나보다 못 낳았던 애가 못 나지 않았어요 더 잘났었어요 단지요 당신이 힘이 세서 힘으로 이겼을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안 져요 지울 이유도 없고요. 그러기에는 신랑이 든든하게 버텨줘요 당신이 뭘로 이길 건데. 이길 게 없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반수 잘못했던 거 잘못했다 그래야죠. 잘못하셨으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일 불불끈 것은 내 성격 내가 못 참아서 그런 거고 됐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